이렇게 시간까지 쓰는데? 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데? 보고 싶지 않네요, 그냥 밥 먹자. 선생님! 허비야! 아, 데뷔. 아, 그래요. 제가 맛있는 거 세울게요. 그럼 이렇게 시간 좀 해주세요. 저희 수제컴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무슨 촬영하러 오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수제컴이요. 가세요. 아, 오늘은 저희 플레이어. 너무 갑자기. 네.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오연서 씨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의 친구. 사람의 친구요? 열심히 하고 있고. 응. 응. 정말 합시다.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저는 라면을 먹을 생각입니다. 라면 맛집 있어요. 변수는 김밥. 김밥을 라면 국물에 찍어 먹겠다. 아니야. 저 아침에 사는 김밥 먹을게요. 장염. 일단 오시는 거죠? 일단 오는 거죠? 네, 끝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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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같으세요. 직장인 같다고요? 네. 쉽지 않네요. 밥 먹자. 우리 끝난 거 같은데. 카메라가 이제 저희를 잡지 않는 거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상황 좀 한 번만 자랑해 주세요. 미아킴. 미아동에서 온 미아킴 씨. 김미아 씨. 미국에 한 번 더 나가본 적. 아름다울 미애. 스티브 잡스. 스티브 뭐예요? 진. 방탄소년단의 진 씨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진이 성의성. 그래서 스티브는 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 좋아해서 진이 했다고요. 진은 이름이 작아요. 아, 깊답니다. 우리 연서 씨는 보면 볼수록 비엔나 소세지. 왜요? 앞뒤가 깜빡. 이런 거 어디서 공부한다고요? 잣집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빌면서 이제 보버스였어요. 잘 감겨. 보버스. 네. 내 친구 보버스. 네. 그래서 다시 보버스. 너와 너와 나. 네. 만원단의 진.